감사합니다. 주의 대룸을 정말 어려운 화면 속에서도 개척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호흡탄에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찾아오세요. 제가 반주에는 없지만 힘차게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 보금의 길이 비춰라 너의 삶이 나여 힘을 내려 보금의 길이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금의 길이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금의 길이 비춰라 보금의 길이 비춰라 보금의 길이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금의 길이 비춰라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십니다. 우리 서류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박상진 우리 모임을 위해서 해외사유팀의 주팀장으로 성기구이시는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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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